오늘은 정말 스터디언스러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머니맵에서도 댓글에서 최근에 봤고 스터디언 댓글에서도 최근에 봤는데 박사님 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분야마다 전문성을 키우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은 정말로 상위 1% 까지 여러분들이 뭐 명문대 졸업 안했고 박사학이 없어도 정말로 상위 1% 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일단은 간단한 그래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정말 내용이 좋아서 이런 영상들을 지금 이제 오늘 저는 이제 핵심만 말할 거거든요 정말 액기스만 말씀드릴 건데 그 액기스에다가 사례 좀 붙이고 뭐 좀 붙이면은 이런 게 이제 막 온라인에서 뭐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영상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굳이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굳이 제가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이랑 다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걸로 뭐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생태계가 발전을 해서 파일을 키우고 생태계를 키워서 더 많은 수학을 함께 하고 더 많은 어떤 성과를 같이 얻는 게 목표지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태계를 키우고 파일을 키웠는데 거기서 우리가 제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공급했는데 거기서 매출이 안 나는 건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반성을 해야지 항상 저는 이게 시장을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으면은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좀 좋은 정보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 자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전문성이라는 게 있고 제 글씨가 악필이죠 전문성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이게 노력을 여러분이 이제 투입을 해요 그럼 생각보다 전문성은 초반에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책을 보고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은 전문성은 초반에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전문성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포화가 됩니다 포화 그래서 막판에는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해도 거의 전문성이 안 올라가는데 사실 보면은 0.1% 올라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구간이 뭐냐면은 장인 명품 이런 것들입니다 왜? 명품이 뭔가 여러분 다른 뭐 가방 다른 자동차랑 막 다른가요? 명품 자동차는 뭐 바퀴 7개인가요? 뭐 명품 자동차는 이렇게 위잉 가다가 하늘으로 날아가나요? 아니죠? 뭔가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고 기화 변속이 더 부드럽고 뭔가 뭐 가죽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어? 명품 가방이면은 뭐 브랜드 뭐 밸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뭐 소재도 좋은 걸 조금 썼을 거고 뭐 바늘도 한 땀 한 땀 더 잘 했을 거고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어떻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 쟤 저거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지? 저 사람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상은 어떻죠? 심지어 처음에 많이 올라도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 올리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근데 보상이 슬금슬금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전문성이 포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위 1%가 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상위 5% 상위 10%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 월급쟁이로 봤을 때 직장인으로 봤을 때 그거예요 그냥 이거는 사실 운도 많이 껴있는 건데 거의 비슷한 학점, 비슷한 대학, 비슷한 실력이었는데 누구는 운이 약간 좋고 그 다음에 약간 인정도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가요 근데 누구는 거기서 약간 운도 없었고 약간 실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봉 차이가 점점점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시작의 차이는 되게 작은 차이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평, 불만을 하실 게 아니라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약간의 전문성의 차이가 결국에는 엄청난 보상의 차이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전문성을 키운다는 건 뭐죠? 일단은 아까 그 처음 구간 배우면 됩니다 나와있는 교재, 나와있는 교재, 나와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정도면 전문성이 없는데 말 그대로 전문대학교라고 그러잖아요 2년 정도 전문적 기술을 배우면은 아주 이제 처음 수준, 아주 이제 초기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고 4년제 대학에서 전공을 마스터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전문성이 조금 생긴 겁니다 이제 고3이랑 비교해보면 돼요 이제 고3 막 졸업한 친구랑 그래도 이제 4년제에서 이제 전작가를 나온 친구는 고3 친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뭐 모르죠 이제 뭐 통신 방법도 모르고 반도체 공정도 모르고 이제 가서 배우겠죠 그 친구들은 회사에 가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들어가면은 4, 5봉을 주는 거죠 고졸 친구에 비해서 전문성이 이제 조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건 되게 초보죠 거의 다 여기에서 머물러서 조금 더 나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거의 제가 볼 때 80%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의 다가 그 다음 왜냐면은 회사에 가서 전문적인 거를 수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게 전문가가 못 돼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조금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전문성은 이제 여러분 근데 대학을 다니고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어떤 교재를 여러분들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제 교수님이 책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수님은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은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독학자가 되면은 교수님 없어도 책 갖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2단계도 거기서 연결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를 깨우치시면 너무 오늘 끝난 거예요 다 그 생각을 해요 가서 뭘 배우지 막 이게 40대 50대 분들도 어디 이제 학교를 가서 배울까 생각을 합니다 석사를 들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전문성 기초적인 전문성은 기초적인 것만 나와 있는 교재 정립된 학문 이런 걸로 배울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상위 10%도 안 돼요 상위 한 20%까지 밖에 못 배워요 상위 20% 그래서 사실 그걸로 큰 돈을 못 법니다 근데 다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80%가 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 자기가 독학을 안 해 뵙기 때문에 뭔가를 돈 주고 배우고 어디에 길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또 여전히 공부입니다 근데 이제는 접합입니다 내가 80%까지 이제 상위 20%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내가 상관없는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전자과 이제 기술자인데 전자과 출신에서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배웠는데 거기다가 이제 시중에 나온 이제 기각과 기세를 조금 배우고 아니면 코딩도 조금 배우고 시중에 나온 따로 이제 초보적으로 80%까지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배워서 마스터해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뭐죠? 폴리메스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폴리메스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상위 20% 기술 상위 20% 기술은 이건 20%까지 필요도 없어요 이건 상위 30%라고 칠게요 이걸 합치면은 상위 10%까지는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다른 분야와의 이제 접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적극성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거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전문가와의 대화입니다 전문가와의 대화 3단계에요 전문가와의 대화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문가와의 대화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보지 못했던 시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단순히 배우는 입장이면 안 됩니다 교류할 수 있는 입장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배우자고 내가 전문가가 가서 나를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건 1번이죠 교육을 받는 거죠 전문가가 시간 아깝게 여러분이랑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고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와의 대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암묵지도 있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진짜 현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저희 지도 교수님 오래 만나서 추억 정말로 나쁜 교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래핀이 한창 핫할 때 이제 캐탈리스트 이제 리켈을 써서 대형 그래핀을 기르는 거를 기르는 거를 이제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나와서 그게 한국 분들이 해내셨고 그게 이제 사이언스인가 네이처에 실립니다 그래서 30인치 박막으로 크게 기릅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접했던 우리 동료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벤키 교수랑 우리 교수가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캐탈리스트가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 양아치였어요 니켈인가 알면서도 협업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코발트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 개새끼죠 진짜 그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잔인합니다 같은 동료 같은 학교과 같은 나노코어 동료 교수인데도 그걸 거짓말하는 거 우리 잘 될까봐 그래서 우리 지도교수님이 코발트 c-o-b-e-a-l-t a-l-t 코발트 이렇게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코발트로 실험해서 시간 낭비를 하죠 완전 진짜 나쁜 새끼예요 근데 어떻죠 전문가끼리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니까 그래도 아직 시중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왜냐면 사실 이미 거기는 거의 이제 뭐냐 사이언스 페이퍼가 확정되고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정보를 얻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따라갈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은 이제 cbd로 했고 우리는 pld로 하려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양아치 새끼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문가와 교류한다 전문가랑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메일도 보내고 밥 먹자고 해보고 커피 한잔 해보자고 하고 이러면은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전문가끼리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전문가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 여기까지 오기만 해도 어려운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한 상위 5%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정말 어려운 단계인데 이제는 스스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박사 과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스스로 연구를 하는 걸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생의 고수분들을 만나보시면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만나보시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스스로 연구해서 자기만의 이론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을 확립한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런 게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연구하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스스로 연구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걸 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글로 쓸 수 있으면은 그게 그 분야에 가장 최신 정보를 담은 책이 되는 겁니다 작가가 되고 뭐 박사학위가 없고 교수의 위치에 안 있어도 여러분들이 교수급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가신 겁니다 근데 어떻죠? 그래 아 그럼 나도 지금 써서 쓰면은 내게 최신이구나 아니죠 다른 걸 다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거보다 훨씬 정리가 잘 된 책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도 대부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어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그 분야의 고수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찾아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책이 조금 비빌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이제 시장이 작은 분야는 책으로 낼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자책으로 내셔갖고 조금 단가를 비싸게 해서 파셔도 왜냐하면은 그런 게 전자책으로 해서 막 5만 원에 팔았다 그거를 5만 원을 내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책은 제가 대부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전자책으로 막 돈을 벌 거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전자책으로 나온 것들은 다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애초에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전자책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전자책으로 돈 버는 법을 파시는 분들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지 아니면 어떤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한 분들 근데 그거는 이미 다 거의 다 점령이 끝났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지금 돈 버는 방법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남은 파일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되시고 오히려 그냥 이게 돈은 크게 기대 안 하고 내가 이제 내가 이쪽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아주 작은 부수입을 내가 얻겠다 그럼 이제 그걸 책으로 정리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스스로 연구를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가설을 세우고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시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가설을 세우고 시도를 해야 되냐 거의 여러분이 실패하실 거거든요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실패가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실패를 하면 하면 할수록 그게 내공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초보 시절에는 실패가 의미가 생각보다 없어요 왜? 이미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스스로 전자기학에 뭐 맥세 리케이션이 나와 있는데 내가 새로운 리케이션을 만들겠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빨리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흡수하는 게 중요하고 아무도 모르는 영역에 가면은 전문가가 되면은 실패 자체가 가치입니다 거기서 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도전하시면 안 되고 이론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량화 할 수 있는 건 다 숫자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쭉 하셔야 돼요 정량화가 돼야 A, B 테스트 같은 것도 됩니다 이제 삼성 같은 데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은 ITO, 실버 ITO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구멍이 나서 ITO가 새 나가면 안 되는데 구멍을 어떻게 안 나가게 할까 그러면은 ITO 증착을 섭스트레이트 온도 바꿔보고 프레셔 바꿔보고 뭐 증착 두께 바꿔보고 증착을 두세 번 바꿔보고 A, B 테스트를 쭉 뿌리는 겁니다 피직스를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쭉 뿌려본 다음에 어? 이 결과는 없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전세계 0.00001% 수준인 거예요 그거를 어마무시하게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다른 기업이 삼성을 따라잡기가 힘들고 다 각자마다 왜 삼성은 TSMC를 따라잡기가 힘들고 TSMC는 왜 메모리로 못 들어오고 그러냐 각자만의 암묵지가 어마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따라와요 왜? 본인들도 몰라요 결과는 얻었지만 결과는 얻었지만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설을 세우고 시도를 해야 된다 제가 또 뭐 적어놨죠? 아, 그 다음에 그거예요 이제 그거를 또 실패한 거를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정리를 계속을 하죠 실패로 끝나면 안 돼요 실패를 복귀를 하면서 계속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이제 누적이 되죠 또 책이 됩니다 왜냐면은 딴 사람들이 갈 시행차고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해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결과만 논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결과도 논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논문에는 나쁜 결과도 그래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건 아무 의미 없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아, 내 결과가 이거랑 똑같았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왜?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가설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가설이 근데 또 가설은 옳았는데 방법론에서 틀려갖고 그게 실패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레퍼런스가 있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또 잘 정리해서 뭐 블록으로 올려도 뭐 아무렇게나 어디다 올리든 그거를 찾는 사람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 비즈니스를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면은 그거를 찾는 사람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서 아까 우리가 3번이 전문가와의 대화를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까지 오셔가지고 전문가의 대화까지 거치셨으면은 만약에 그 분야 이제 뭔가 여러분이 더 배울 게 없다 그럼 여러분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뭐 네이버 카페든 다음 카페든 뭐 뭐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드시든 커뮤니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인재풀을 잡게 됩니다 인재풀이 인재가 들락달락하는 트래픽을 잡기 때문에 그 트래픽을 통해서 솔직히 광고로 돈도 벌 수 있고요 그 인재를 왔다갔다 하는 힘으로 왔다갔다 하는 힘으로 뭔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리더십이 한 스푼 더해지면 뭐죠?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신 분들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각 분야에 다 1% 상위 1% 이상인 분들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가 무슨 상위 1%겠습니까? 상위 0.0000001%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각자의 사례를 제가 뭐 A, B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뭐 가설을 어떻게 세우고 뭐 저는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했고 유튜브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쫙 살을 붙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영상이 되고 하나의 전자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로는 이제 두꺼운 책으로는 나오기 쉽진 않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뭐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찮은 정보를 준다 그럼 전자책으로도 돈 벌 수 있죠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저는 좋은 전자책을 써서 돈 버는 부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막 옛날에 막 바이프로 이제 전자책 유행 확 줄어들었잖아요 페이스북이랑 유튜브에 광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쏙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을까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아직도 플랫폼은 있고 아직도 시스템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시고 아 진짜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고 아 이건 내가 좀 잘하는데 그런 걸 이제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내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3,400페이지 책 쓸 수 자신 있다 그러면 책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블로그 정리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1% 갈라면 이제 독학자가 돼야 돼요 일단은 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책을 접목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다들 자꾸 그 생각을 해요 어디에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이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전문가 근처도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럴 레벨이 있는데 막 그래요 어떤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급들이 아 저도 이제 뭔가 더 나아가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개척하셔야죠 어디서 배웁니까 과장이나 됐으면 이제 박사급이거든요 과장부터 여러분 박사급이에요 계속 치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제일 행복했던 거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상상스퀘어 미디어팀이랑 회의를 하면서 제가 세운 유튜브에 가설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채널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채널을 보면서 봐봐요 이거 내가 말한 것대로 비수 안 나왔죠 그걸 쫙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제 가설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랑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래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만 하나 건지셔도 큰 거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딱 진짜로 상위 1%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정말 중요한 얘기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얘기는 계속 할 거고 또 그런 사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 분야에서 1%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같이 공유하면 그렇죠? 그럼 저희가 또 문화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아무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겁나 힘듭니다 지쳐도 좋습니다 포기해도 좋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쉬세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포기해도 좋습니다 다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멱살 캐리도 하고 뭐 업어도 가고 뭐 수레류도 끌고 안되면 뭐 트럭 뭐 끌고 오니까 왜냐면 저희가 빡독 같은 행사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쭉쭉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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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